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스파라고. 당장... 하지만... 당장... 당장... 핸드폰이 구워져서... 부서졌어요? 부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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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아... 어저께 그래서... 아... 이산질 비로서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어... 저의...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 아... 나도... 한번도 잃어버렸네요. 부서졌네요. 자... 아무튼 휘종씨... 아... 저도 어차피 정말 일어날에... 다시 былcturl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본점에... 그런데... 다행이네요... 찍힌 거 같을 텐데... 네... 아무튼... 어... 저희 생일을 어기해서... 정말 너무... 축하하구요... 네... 네... 도와주니까... 여러분... 제가 한碗 연습하면... 김현중 생일 축하해 외치는 거에요... 1개 자... 월급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찬찬히 연습해볼게요... 김현중 새해 축하해 시작! 김현중 새해 축하해! 자, 자! 외친 꼭지가! 하나, 둘, 셋! 김현중 새해 축하해!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 사장님 손 길었어요? 네, 손 길었어요. 그 전 시간에 어떤 춤을? 수현아, 수현아 왜 그러느냐 뭐냐? 여기는 우리가 휴대전을 주겠다고 해서 아, 원래 마음 받았으니까 오늘 또 춤을 추는데 진짜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케이크는 잠시 치우기 전에 케이크 커팅 세 분! 아니, 세 분! 세 분하지만 세 분하지만 세 분하지만 세 분 같이 케이크 커팅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분 세 분 핸드폰 가정관에서 이 아랫폼 가정관에서 이 아랫폼 가정관에서 이 아랫폼 가정관에서 다른 에트라이 써야 되거든요 자, 이 아랫폼 치워주실래요 네, 이 아랫폼 가정관에서